경찰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피의자 조사 중에 경찰이 피의자한테 흡연을 시켜줬다가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가 기자,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0대 2명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를 경복궁 담장에 쓰면 3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사주한 남성,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는 강 씨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5달이 지나서야 겨우 검거에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사흘 만에 다시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 남성 지금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있고, 지금 흰옷을 입은 남성이 무척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요. 달리기가 엄청 빠르죠. 저 남성이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사주한 강 모 씨입니다. 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에 수사관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서 조사실 밖으로 나왔고, 수사관 2명의 감시 하에 담배를 피우라고 수갑을 풀어줬는데, 담배를 피자마자 경찰청 담벼락을 넘어서 냅다 뛰어간 겁니다. 서울경찰청 일대가 난리가 났었고요. 강 씨는 결국 서울청에서 약 300m가 떨어진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다가, 일대를 뒤진 경찰에게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당시 목격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학과 교수님으로서, 이게 믿겨지십니까? 경찰이 뛰고 범인이 뛰고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 코미디물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물리력으로 달리기 빨린 사람이 도망가면 성공이다라고 하는 옛날식의 모습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것의 가장 큰 폐허는 국가공권이 저렇게 느슨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5개월 동안 도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도주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제2차 파생적 범죄를 범해서 지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요인들을 많이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저 수사기관의 물리적인 건축도 사실 도주에 아주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1.6m 정도 담장뿐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훌쩍 뛰어넘어서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사를 받는 그런 공간에 대한 재검토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찰들 기강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처벌이 징계가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사실상 담배를 피우는 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수갑도 그냥 채우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건 징계에 충분한 대상이 되고요. 다만 담배를 허용하느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관에 따라서 재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와 조사관의 라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에 자백을 유도하거나 또는 뉘우침을 조금 얘기하거나 그럼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자. 이렇게는 허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것을 많이 악용하는 피의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완전히 꽁꽁 묶거나 이런 것은 허용하지는 없겠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저런 공간에 있어서 담배를 허용했을 때는 적어도 한쪽 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수갑을 분명히 채우는 상태에서 감시를 하는 이런 상태가 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징계의 대상은 충분히 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변호사님, 피의자가 도망치는 일이 사실 얼마 전에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수갑까지 풀어줬다. 담배 핀다고 수갑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더 큰 다른 범죄로도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시스템 완비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딱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휴게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휴게 시간 중에서 어디까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수갑 같은 부분을 풀어줄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명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통일적으로 그리고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이 마련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 좀 더 한 번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수갑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균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사실상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4시간 이상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권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에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지만 그런데 판단을 이를테면 자해, 타해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고 중단한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채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 몰입, 수사에 있어서의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이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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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